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저녁 7시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키보드 있잖아요 이게 키보드입니다마는 이 키보드를 빠르게 키보드를 방송에서 기자회견할 때 그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는 그 말을 받아서 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 키보드를 두드리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두드립니까 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판을 보지도 않고 시선은 다른 데다 두두고 자판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시간에 미타를 쳤니 어쩌니 그러는데 대부분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도 키보드를 빨리 두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은 키보드를 그렇게 빨리 두드리지 못하거든요 독수리 타법이라고 해서 한쪽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삐죽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뜨면 뜨면 이렇게 누르는 걸 독수리 타법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서 자판기를 두드리는 기자들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키보드를 쳐야 자판을 두드려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텍스트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는 사람들은 왠지 키보드를 두드려 가지고 많은 문서를 작성한다는데 참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네이버를 접속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에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열고 네이버에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녹음기를 녹화를 하거든요 녹음기를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기를 녹음을 하면 그 녹음된 파일이 생깁니다 그 파일을 컴퓨터에다 옮겨 가지고 네이버에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그 녹음된 파일을 이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당겨 놓으면 그게 이제 텍스트를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녹음된 게 글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녹음 파일을 갖다가 글자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를 안 쳐도 얼마든지 글자로 기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녹음한 파일을 한번 클로바 노트에다가 마우스로 끌어 당겨 가지고 텍스트를 변환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정확도가 한 98%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어 하잖아요 어 한다든가 아 하다가 말을 이어나가면 내가 어 한다든가 아 하면 그 소리까지 다 텍스트를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변환된 걸 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간혹 가다가 오자라든가 그렇게 잘못 텍스트를 변환된 게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거는 한 98%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텍스트를 변환시켜 가지고 그걸 읽어보다가 간혹 가다가 글자 하나씩 틀린 게 발견이 된다면 수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빠르게 자판을 두들길 필요 없다고 하죠 녹음기에다 그냥 말하는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그냥 녹음이나 해 가지고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거기서 텍스트를 변환시키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글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키보드 두드리는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이걸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키보드에 익숙한 사람 아껴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자들과 기자들과 기자회견장에서 두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두드리는 능숙한 사람이라면 뭐 그까진 노가다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독수리 타법으로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뜨문 뜨문 눌러서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은 진짜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뭐 책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두꺼운 돋보기로 쓰고 하나하나 두드리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고 자기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판계를 두드리는 노가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생겼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판기에 서투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다가 텍스트만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